성인은 베테랑 아닌가게 잘 되신게 없던 걸로 하게. 엄마! 나 선수만 사줄까. 나, 나, 나. 너 소정이 허무하니? 야, 믿지? 성인은 여기 서서 모릉이랑 가르쳐줘 말라고 했어. 하늘아, 하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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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아, 하늘아. 오, 까마주면 다 같이 하게. 저하당 저기서 또 나게. 아, 우리도 왜 안아가게. 그릇만 거듭으로 했네. 어, 뭐임, 수가.